안녕하세요. 시영선생님입니다. 자, 2018학년도 하반기 선생님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하반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일단 첫 번째, 취학 영역 집중 공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. 맨날 난 비문학 과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. 비문학 논리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. 또는 나는 고전시가만 원문으로 나오면 미쳐버리겠어. 그래서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채우고 보완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EBS 파괴력.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느꼈을 테죠.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은 아, 이게 EBS 지문에서 봤던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어? 이거 EBS 그 지문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연계가 직접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여러분들 EBS 완벽하게,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이제는 문제풀이를 할 시기가 왔죠. 실전적인 문제풀이. 맨날 문제풀고 채점하고, 그 다음에 답 맞추고, 답안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꾸준하고, 아주 성실하고,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. 이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 컨셉에 맞는 강의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취아경역, 집중공략, 킬러파트들.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는 강의가 있습니다. 이 강의는 1등급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. 실제로 현재는 지금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데, 1등급을 목표로 한다. 뭐 5등급도 상관없습니다. 6등급도 상관없어요.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야. 1등급, 여기서 결정된다. 여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, 수능, 국어, 1등급을 결정짓는 마의 3영역이 있어요. 화법, 장문, 문법 중에서는 문법 파트가 되겠고,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는 고전시가 원문과 고전산문 파트, 그 다음에 비문학 중에서는 경제, 과학, 기술 영역, 이쪽 파트. 이 과학생들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렇죠? 이거는 과학시험이 아니라 국어시험이야. 기술시험이 아니라 국어시험이야. 여러분들, UR평가원모의고사에 IP 지문이 출제됐을 때, 난 이 과니까 이거 너무 쉽게 풀었어. 이런 학생들,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죠. 알겠죠? 그 영역들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가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. 이 수업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중에서 7법칙. 지문에서 답을 찾는 7법칙이라는 강의가 있는데, 이 강의는 20시간 다음으로 선생님 강의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예요. 문제풀은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입니다. 7강으로 끝나요. 7법칙이니까 7강 끝. 강의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야. 선생님, 그러면 7강 안에 뭐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겠네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법칙별로 한 법칙당 한 강씩 짱짱하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그 법칙대로 문제만 풀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45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. 그 안에서. 단순히 강의뿐만 아니라, 이거는 이제 보충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칙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와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들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아주 잘 해놨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7법칙 강의 유형별 문제풀이를 배워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EBS 완전학습. EBS 분석의 신이라는 선생님의 강의. 수천 명이 선택한 굉장히 유명한 강의인데 수능 특강은 이미 완강이 돼 있고, 수능 완성 10강으로 제작할 거예요. 이게 10강밖에 안 됩니다. EBS 수능 완성 자체가, 여러분들 이제 수능 완성 본교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지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10강 안에 수능에 출제될 만한 지문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EBS 완전학습을 학우시험장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분석의 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. 파이널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, 그리고 EBS 초합축정리. EBS를 한 번 더 하고 갑니다. 왜? 파이널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또 까먹죠. 너무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. 자꾸 까먹는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EBS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보낼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, 그 다음에 EBS 초합축정리. 이 파이널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강좌 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. 자, 일단 4등급 이하 학생들. 4, 5, 6, 7. 즉,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 커리를 따라오세요.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선생님 전 영역 개념 강의 있죠? 선생님, 지금 하반기인데 언제 개념을 듣습니까?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들어야 돼. 왜냐? 4등급 이하라는 얘기는 개념이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야, 이거. 반드시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다져야 됩니다. 20시간 만에 끝내기는 그렇게 강좌 수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, 이 강의가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7법칙으로 가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. EBS, 물론 EBS 수능 특강을, 그 분석의 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수능 완성만 들으면 되겠죠, 그러니까.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로 가면 되는데, 중요한 건 이거죠. 주 1회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.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, 즉 고2에서 고3이 되는 즉시, 또는 제수를 마음먹은 즉시, 반수하기로 마음먹은 즉시, 즉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, 그걸 실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. 하반기이기 때문에. 알겠죠? 여러분들, 주 1회 모의고사 반드시 따라오셔야 합니다. 이걸 다 듣고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걸 시작하는 동시에 이거는 동시에 따라가는 거예요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3등급 이상의 학생들, 3등급, 2등급, 1등급 학생들은 20시간 건너 뛰고 바로 그냥 7법칙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7법칙 7강을 통해서 7강,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다 배우고, 그 다음 취약 영역 집중 공략,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. 그 다음에 EBS 분석에 신 수특, 수환, 수특 다 들었으면 수능 완성만, 그 다음 파이날로 가시면 됩니다. 간결하죠? 이거 다 합쳐봐야 이거 한 1강 정도, 1등급 이게 한 14강 정도, 그 다음 EBS 분석에 신 수능 완성만 따지면 이게 10강 정도, 그 다음 파이날, 두 가지 파이날을 다 합쳐도 15강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합쳐봐야 이게 몇이요? 21, 31, 50강도 안 됩니다. 다 합쳐도, 이 4개의 강좌를 다 합쳐도 50강이 안 돼요. 여러분들 남은 기간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물론 모의고사 주일에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, 선생님 모의고사가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수능 난이도에 문제 난이도를 거의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좀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야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 거 알고 있지? 그래서 모의고사 주일에 반드시 따라오셔야 됩니다. 자, 하반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첫 번째,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요. 점수 오르는 가장 실전적인 수업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실전적인 방법,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은 실천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1교시 무사히 넘길 수 있어요. 1교시만 무사히 넘겨도 2교시부터 시험장에서 안정이 되거든요. 알겠죠? 자, 다음 두 번째,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안 가르치겠습니다.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선생님 EBS 압축이, 그 분석에 신 적중률 한번 보세요. 선생님은 EBS 분석 강의에서 모든 지문을 다 다루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친 지문들 안에서만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야.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지문들,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문제들은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없어요. 알겠죠? 초반에는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개념 강의에서는 가르쳤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시험에 나올 것만 선별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지? 믿어도 돼요.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안 나옵니다. 시험장에 갔을 때. 그 다음 수업을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. 국어영역 수업이 요즘 약간 좀 어떻게 되는 경향이냐면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변모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. 시험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. 알겠죠?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또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지루하면 강의 못 듣겠죠? 그러면 중간중간 딴짓을 하게 되고 이럴 텐데 선생님 수업은 어떤 학생은 예능 보는 것보다 더 재밌대요. 무한도전보다 신영균 수업이 더 재밌답니다. 수업 자체를 지루하지 않게 진행합니다. 선생님 OT나 맛보기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수업을 듣지만 마치 현장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. 수업 절대로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.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놀고 맨날 잠도 많이 자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었을 거야. 선생님 인강 시작한 순간부터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. 항상 교재 만들고 강의 연구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선생님 강의 모토 이겁니다. 진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커리 안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본강의에서 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